기억해. 가자! 가자! 이재명, 이재명, 체포동의 한 운동, 득표수 295표 중... 슈퍼, 미소년! 잘 가세요. 자, 다 같이! 야, 이거 이은혜 무기징용 나왔더라. 이게 이거거든. 이게 나라지. 옳게 된 나라지. 아, 진짜 속이... 뽕! 돌려차기 남은 왜 20년이냐면 그 전에 정가가 18범이야, 28. 그런 애는 솔직히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되는데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거고. 상대로! 한동훈 나온다.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만들어 1번 더! 18에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상에서 제일 조용히 하고 있는 점. 이냄님 입 땀 부르고... 야, 나 숨도 안 쉬고 있어, 얘들아. 경기도 평화부지사 2활 수신하기로 계획했습니다. 민주당 시끄럽다! 출발 시작! 수단 수행 다 선발했어.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검수를 데려 의원 여러분! 정숙하세요! 정숙! 조용히 경청해주시고 한동훈 범흥원 여행학께서 정숙하세요! 정숙! 정숙하세요! 정숙! 증거설명입니다. 시험금 계산, 그렇게 일부 증거만 예시할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! 저희가 먼저 민주당! 아 저요! 세요! 민주당! 민주당 시끄럽다! 800만 달러! 시끄럽다! 땡땡거리는데 누구예요? 업무장관이 제안설명으로 오게 돼있습니다. 아! 정숙하세요! 정숙! 가결표가 149표 이상 나와야 이면 구속이 있네. 경청내 난동 10분전. 경청내는 100% 내가 볼 때는 가결표 던졌어요. 경청내 무조건 배신했을 때. 횟수는 295명입니다. 표 한 마리 알겠습니다. 이거 저거 뒤집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표정을 보고 맞추는 거거든요. 표정들을 잘 봐야 돼. 학급 반장 뽑을 때도 저게 티가 난다고. 김예림도 저거 학급 반장 뽑을 때 내 이름 적어서 냈거든요. 근데 아닌 척 하고 있었지. 근데 한 표나 봤어. 바로 그렇게 들킬 줄이야. 근데 저거 깔 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? 그러면 밑짝 배면 이거 저거 아무것도... 더 하얀 색깔 좀 불안한데 이게 종수기같이 생긴... 저거 누구지? 아군이에요. 아 죄송합니다. 자세히 보니까... 야 아니 예쁘네. 인상이 참 좋으시네. 인상이 진짜 사기 하나도 안 칠 것 같아. 자야 주가자! 아 무조건 글씨 이상한 거 나오지. 막... 이렇게... 이렇게... 저번에도 막 그런 거 나왔었잖아. 오늘 또 분명히 나올걸. 아 근데 이거 얘들아 업무 시간대 이러고 있으니까 더 개꿀잼 아니냐? 일 안 하고 이렇게 딴짓거리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. 회사에서 이런 거 보는 게 개꿀잼이거든. 일 안 하고 살짝 틀어놓고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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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결이라 했다고? 진짜? 매직넘버 149표입니다. 여러분들. 149표. 뭐요? 김예린 키라고요. 149. 넌 나가라. 야야야야야야. 아 근데 저 국회에 저 있으면 진짜 개꿀잼이긴 하겠다. 아 진짜 또... 야 아까 불악결이 나왔나봐. 불악결. 불닭결 나왔나봐. 아 이 새끼들 밑장대기 할 거 같은데. 어 다 끝났다 끝났다. 어 마이크 꺼지. 투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자 가자! 투표결 인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다 149표. 다 149표. 부 136표. 우와 진짜? 우와 대박! 149표. 우와 미쳤는데! 나이스! 막연! 우와 딱 149표. 아 진짜? 공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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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. 공사. 공사. 2개?